규제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규제가 있을 때 이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계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범입니다. 작년 블록계기 시즌3를 마무리하고 24년 블록계기 시즌4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또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현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지금 가상자산 업계 또 기나긴 겨울이 좀 끝나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홍풍이 좀 불고 있나요? 홍풍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냉풍이 좀 덜해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가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새롭게 문을 연 블록계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 앵글의 공동 창업자 이자 공동 대표로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가상자산 정보와 콘텐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즌4도 같이 열심히 완주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블록계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1화의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파트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움의 파트너로 있는 이승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5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후에 법무법인 시공과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로 5년 정도 재직을 했고요. 이후에 검찰로 이직을 해서 검사로 9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사직하고 나와서 지금은 법무법인 세움에서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주로 하는 업무는 가상자산과 금융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 자문 그리고 관련된 민영사 소송 등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로 관련된 형사 소송을 맡고 있고 자문 업무는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금감원 검찰을 거쳐서 이쪽 관련된 업계의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 법무법인 시공이라는 곳에서는 금융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2년이 되어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직을 했었고 이후에 금융 쪽 일을 하다가 검찰에 좀 뜻이 있어서 검찰로 이직을 해서 주로 검찰에서는 금융사건들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가상자산과의 연은 많지는 않았고 가끔 다단계 사건이나 투자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데서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해당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2022년에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잘 알고 계시는 테라루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검사가 한두 명이 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두 개 부서의 검사들이 모여서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이라는 곳이 생겨서 그곳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상자산 쪽을 수사를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만 해도 가상자산을 잘 알고 있는 검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금융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모아서 팀을 꾸렸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은 다 제껴두고 그 테라루나 사건 한 개만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검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또 수사를 하다 보면 가상자산 업계 관련자 분들이나 또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쪽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조금 부러운 마음도 좀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더 늦기 전에 좀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변호사 시장으로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가장 그냥 정말 단순한 사기 피해 사건들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외환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건지 조금 더 들어가서 미공개 정보 이용 쪽인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유독 조금 더 많이 법의 어떤 위반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였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건수권의 유형 같은 것들은 좀 있는 편인가요? 가상자산 범죄도 되게 다양한데 사실 정말 제일 많았던 거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고요. 그게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발행도 안 된 가상자산인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투자 자체는 그냥 일반 회사에 하는 건데 투자금이 가상자산인 경우도 많고 그런 사건이 제일 많고 다른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관련된 비리 요새 수사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하시는 분들 관련된 경우에는 외환 이런 이슈도 있기는 한데 외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증권성 이슈라든가 얼마 전에는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바이백 제도라든가 하한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 시행을 했다가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실제 수사받고 재판받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이게 관련법이 정비가 다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법이 생기고 하면 관련된 조사나 수사 또 처벌을 많이 받게 될 거여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또 7월에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규제 정책당국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어쨌든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게 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저희 가상자산 업계가 이제 제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저는 절대 나쁘진 않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규제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있을 때 이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현재 맡고 계신 영역이 형사 관련된 거라고 하셨었는데 기존의 전통금융 쪽에서 그 영역을 맡아서 하실 때는 단순히 형사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사건의 영역들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권화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지금 사기 이런 거 사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냥 뭐 법적인 위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겠지만 좀 그런 모호한 영역들 기존의 증권 영역이나 금융 영역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법 위반 사례들의 비중 영역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이 가상자산 영역에서도 이게 제도권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역들이 조금 더 발생할 여지들이 좀 더 있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기존에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규율하던 시세 조종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그리고 타기적 부정 거래 행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가상자산 거래에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할 테고 기존에는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고 펌프 앤 덤프 한다고 하고 하면서 했을 때 실제로 법에서 그걸 딱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 중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업무방해라든가 사전자 기록 위작제 이런 다른 규정들을 끌고 와서 약간 억지로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예 법적으로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처벌 수준도 훨씬 높아질 때고 안 해도 되는 거를 명확하게 규율을 해놨는데 어긴 거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고 더 처벌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식 거래 하던 분들은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거에 안 걸리게들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가상자산 하시던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운 거를 이제 규제를 받게 되면 이게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서 해서 적발이 되는데 저는 몰라서 했어요라는 게 이제는 법이 생기면 더 이상 변명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법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이제 더 구체화되어 갈 텐데 그 과정들을 계속 팔로워 하시면서 투자 행위라든가 가상자산 업 운영하시는 행위가 법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7월에 투자자 보호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거든요 아시다시피 2024년 7월 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법을 처음 이해를 하실 때는 맨 앞에 보면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그리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법 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 법은 일단 가상자산 투자하는 고객들을 주로 보호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어떤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게 법의 목적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했고 일단 달라지는 게 아시다시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검사의 범위 내로 가상자산 업계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해당 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규제를 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6조에서 9조 부분을 보면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을 이제는 은행에다가 예치 또는 신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고요 은행은 그 예치금을 가지고 국채나 지방채 이런 안전 자산에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특금법상의 ISMS 인증 받으려면 자산의 70%를 콜드월렛에 넣어놔라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해서 이제는 80%를 기존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도록 그렇게 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내용이 이제 사고 났을 때 해킹 사고나 이런 게 나면 암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도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 못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지금 법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5% 이상을 보험이나 공제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30억,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소 30억 그리고 다른 가상자산 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억 이상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보호 절차들을 지금 새로운 법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라는 목적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보통 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여건으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기존의 금융업에서도 조금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지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듣다 보면 법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가상자산은 이제 요즘 얘기해 MZ세대들 혹은 젊은 층에서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층도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경력이 길지 않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 리딩방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되는 거야? 이런 사태들을 겪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법이 들어오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게 돼 있으면 사실상 다 개인들인 상황인 건데 개인들이 이 가상자산 투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받을 만큼 그거에 대해 익숙해지고 교육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딱 법을 제외한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그런 대중들의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아직은 좀 가상자산 업계에 좀 자율적인 것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 업 하는 회사들 상대로는 설명회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중에 대한 교육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감독 당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교육 부분은 저희 블록계기 시즌4 웹3 이슈체크를 잘 구독하시고 영상 다 시청하시면 충분히 좀 펄로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도하지 않게 또 빌드업이 된 것처럼 되는데 저희 티켓터가 좋아졌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진짜로 좀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진짜 주식을 하면 보통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안 된다 시세 조작에 가담되는 형태면 안 된다 이런 걸 인지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공시나 평가 쪽부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시가 뭐예요? 부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진심으로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상 이게 적발돼가지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몰라서 정말 당하는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신 법 시행이 제도권화되고 이제 업계가 건전해진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잘 몰라서 아니면 접하지 못해서 하는 그 피해자분들이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노력들도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아마 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할 겁니다 뭔가 처음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금감원에 있을 때는 금융기관이나 직원들 제재라고 하는데 징계 비슷한 걸 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보면 감면해주고 싶은 직원들은 신입사원 신입사원이어서 금융업계에 근무한 경력이 6개월밖에 몰라서 6개월밖에 안 돼서 정말 몰라서 위반했어요 라고 할 때는 처벌해야 될 거를 좀 감면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시스템이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 규제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기가 없는 분들한테는 좋은 어쨌든 좀 더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방향이긴 하겠네요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또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제 권익이 보호받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생일 선물을 받는 기분이기도 한데 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되고 나면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법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들 보호 관련된 부분 외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라고 하는데 흔히들 내부자 거래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던 회사 내부자 가상자산 업계 관련자가 남들 아무도 모를 때 혼자 투자하고서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내고 뉴스를 내서 가격이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근데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게 똑같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가상자산 업계 분들은 혹시 이제 직원분들이 몰래 우리가 발행하는 자산 또는 우리가 발행하는 걸 알고 있는 자산에 몰래 투자해서 이익보고 하는 거를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이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하거나 계속 교육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 행위자도 처벌을 받지만 감독당국에 걸리면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법 내용에 보면 이제 불공정벌의 행위 다음 부분에 보면 금감원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감독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업계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거고 매번 당하던 거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신데 가상자산 업계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감독이라고 하면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떤 재무건전성부터 해서 감독 체계, 감찰 체계 회사 인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감독을 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받고 허가하고 아니면 회사 설립, 새로운 제품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다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그래서 큰 회사,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검사라는 걸 나갑니다 검사가 뭐냐면 현장에 금감원 직원들이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10여 명 이상이 나가서 그 회사에 상주를 하면서 회사 서류 다 뒤지고 회사 사람들 불러서 다 지르응답을 합니다 이게 짧으면 하루 이틀이고 길면 한두 달씩도 머물면서 진짜 회사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금융회사분들 중에는 일주일 금융감독원 검사 받았더니 살이 5kg 빠졌다더라 그런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자동 다이어트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검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런 일인데 이게 이제 가상자산 업계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래소 같은 데는 매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주 작은 업계 같은 데는 직접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좀 예외적이라고 보고 뭐 중간 정도 사이즈의 회사들이라면 매년은 아니더라도 2, 3년에 한 번씩이라던가 조금 소규모로 그 검사가 이뤄지게 될 거고요 그 검사가 이제 이뤄지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업계의 회사나 직원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제재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금융업계에 대한 그 규정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가상자산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러게 되면 영업 전체의 정지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가상자산 수탁회사 같으면 수탁 행위는 6개월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임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정직, 심하게는 해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 당국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이게 한 번 제재를 받고 나면 물론 감봉 조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금융업계는 보면 감봉을 받게 되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몇 년간 재직을 못한다던가 이런 또 취업 제한 같은 것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자산 업계도 비슷할 거고 그런데 이 일을 하던 분들은 사실 같은 업계로 주로 이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회사에서도 새로 생기는 가상자산에 대한 검사, 제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계속 그 규정도 미리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펌 같은 곳들에 의뢰를 해서 모의 검사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가 지금 검사를 받으면 제재를 안 받을 수 있을지 약간 코치를 받아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인데 아마 가상자산 업계에도 그런 것들이 점차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자주 놓치거나 아니면 또 주의해야 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보보호나 특험법상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신경을 쓰셨을 텐데 앞으로는 어쨌든 형사처벌 규정들이 늘어나서 가상자산 회사나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사, 수사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항상 무슨 행위를 할 때는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가상자산이 뇌물에 이용될 수도 있고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조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이런 데도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걸려들 수 있고 한 번 수사를 받게 되면 정말 기업이 힘듭니다 당해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한 번 그 기업에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러면 핸드폰 다 뺏기고 자료 다 뺏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사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거래처들도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엮이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감독을 받게 될 텐데 어쨌든 감독당국 분들이 금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준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진짜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그쪽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될 때는 좀 사전에 미리 검토를 받고 하는 게 좋고요 사실 금융감독원이 보면 영문으로는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거든요 서비스해주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산, 나라 예산은 안 받고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마 가상자산 업계도 앞으로는 금감원에 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감원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수적인 분들이어서 새로운 거 허용해줬다가 사고 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고 터지면 욕은 금융감독 당국이 먹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실 때는 기존에 있던 비슷한 사례를 좀 찾으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비슷한 사례라도 좀 찾아서 들고 가시면 설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 외에도 아마 이제 저희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정부 부처들 과기부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여러 이제 정부 부처들과 관련된 일이 많아질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또한 제가 이제 금감원이 있을 때 보면 원래는 공무원들이 하는 국가 전쟁 대비하는 훈련인데 을지연습이라고 8월 달에 보통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금융당국이 그때 뭘 해야 될지 대비를 하고 하는 건데 그때 뭐 은행들도 같이 그걸 합니다 아마 그러면은 거래소도 같이 그런 것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신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초창기에 빡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검사나 조사가 세게 들어올 거고 처음에 이제 치방 케이스로 걸리면 좀 세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금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감원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가상자산 감독국 조사국이 생겼고 거기 보면 IT 전문가도 8명 변호사도 7, 8명 있지만 회계사가 또 8명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련된 회계 그리고 공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시다 보면 이제 뭐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통계자료 요구하고 이런 것도 많이 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 내부 자료들도 평소에 잘 갖춰 놓으셔야지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대비를 하시려면 업무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좀 미리 알아보시고 뭐 로펌 등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직원들 상대로도 상시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진짜로 이런 내부 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춰 놓지 못했다라는 사유로도 금감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직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 일은 아니고 회사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감독 당국에 좀 사전에 미리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가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부에서 포상이나 표창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표창 근데 기존에는 사실 이런 거 받으면 되게 기분 좋고 영광스럽기는 한데 그냥 회사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랑하는 용도지 별로 실제 쓸모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뭔가 잘못해서 적발돼서 제재를 받게 될 때 감면을 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그 규정에 보면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제재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팁으로 드리면 그런 거 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꼭 잘 챙겨 놓으시고 혼자 대표님이 혼자 다 받으시지 마시고 임직원분들 골고루 또 이제 회사 이름으로도 표창도 받고 개인 이름으로도 받고 이런 걸 좀 잘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도 좀 영향이 있나요? 뭐 한 명이 받을 거 여러 명이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받아놓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꿀팁이네요 대표님 좀 많이 받아 놓으셨나요? 아직은 없고요 없는 말 하셔야 해요 네 저 많이 고민해봐요 근데 아까 그 팁 주신 것 중에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놀랐던 거는 처음에 왜 준공무원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구조가 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물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영어로 그렇게 슈퍼바이저리 서비스구나 라고 했지만 한 번도 어떤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감독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기업들은 괜히 긁어부스런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금감원에 제가 있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분들이고요 괴롭히려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 되게 우리나라 금융이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걸 가지고 찾아갔을 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냐고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제도권 내에서 포섭시킬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찾아가서 뵙고 미리 설명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서비스는 영문명이 좀 그렇고 근데 검찰도 검찰이 영문으로는 프로세큐션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금융감독당국의 앞으로 이제 많이 연을 맺게 되실 거니까 필요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제 감독기관이나 규제당국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대화를 하니까 늘 이렇게 좀 뭐 피수검 입장에서 대하게 됐던 거 같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논의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 같네요 실제로 뭐 인허가 받거나 할 때도 사전에 그 의뢰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금감원의 담당자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업계가 여전히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기존 전통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회계법인부터 감사법인, 금융전문가 등등 물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분들 근데 이제 이런 새로 들어오는 법률을 앞두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워낙 또 아직 연수가 이제 어리고 젊은 산업이다 보니까 정말 누구를 어떤 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게 당연히 좀 더 개인적인 시각일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법조계 쪽에서 좋은 조력자를 아니면 좋은 로펌을 가상자산 쪽에서 찾으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뭐 의견을 주시나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업계에 비하면 되게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수사를 할 때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와서 변론을 하시고 의견서를 내시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이제 뭐 잘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법무법인 세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왔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7월 법 시행 이전까지를 보면 가상자산을 잘 알고 말고는 이제 주로 IT랑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IT도 잘 아는 그리고 기업 법무에 대해서 잘 아는 이걸 다 아는 분들이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로펌의 변호사님들을 보시면 한쪽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M&A는 굉장히 전문적인데 가상자산 M&A는 안 해봤고 또 가상자산은 잘 아는데 뭐 민영사 소송은 안 해봐서 송문은 또 잘 모르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7월에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과 금융을 둘 다 알아야지만 완전한 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으실 때 가상자산만 아는 분을 찾지 말고 둘 다 잘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형 로펌들로 가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가상자산만 하시는 분이 있고 금융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물론 이분들이 협업만 잘 되면 그런 곳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작더라도 한 변호사가 가상자산도 알고 금융도 알고 IT 쪽도 잘하고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잘 맞는 로펌을 찾아서 가는 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늘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고민들이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멀리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또 대놓고 얘기하기 좀 멀어서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님 모시고 가상자산 관련 사례와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듣고 나니까 7월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해지시고 바빠지실 것 같은데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저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채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통해서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어떤 실제 사례? 이런 것들도 있으면 그런 얘기들도 좀 더 들어볼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초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이제 사건 진행되는 것들도 좀 이야기도 궁금하고 하니까 네,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 깨기 시즌 4 웹3 이슈 체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